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248.9위를 기록했고요. 오늘 마이너스 0.38%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11월에 가장 큰 이벤트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가이며 앞으로 약 3일 정도 있으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60%로 점치고 있지만 70%에 가까웠던 당선 확률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6개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전까지는 모두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지만 현재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은 펜실베니아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곳에서 19개의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가 걸려있는데요. 현재 약 10%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시간으로 선거일인 11월 5일까지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많은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최신 과학 및 기술로부터 비즈니스 및 문화 분야의 주요 뉴스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와이어드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민 서류에 거짓말을 했을 경우 미국의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허가 없이 미국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확정하는 기사를 내고 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내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민 절차에 대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면 귀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하며 일론 머스크의 미국 시민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에 제프 베이저스가 소유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민에 대한 단속이 느슨했던 시절에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했다라는 기사를 내고 있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언론의 공격은 11월 5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언론의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은 앞으로도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예로 타임즈에서는 AI에 영향을 끼친 인물 100명을 소개하는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2023년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대신 유튜버인 마키스 브라운과 영화 배우인 스칼렛 조한슨을 선정했고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일론 머스크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대신 영화 배우와 유튜버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2024년 최고의 발명품을 선정하는 기사가 타임즈에서 나왔는데 타임즈에서는 2024년 최고의 상품이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이라고 선정했으며 테슬라의 로봇은 제외시키는 발표를 해 AI에 영향을 준 인물 선정과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로봇을 보면 할로윈을 맞아서 캔디를 집는 로봇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봇의 손은 마치 인형 뽑기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캔디 하나를 집어서 통으로 이동시키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손과 달리 테슬라가 공개한 22도의 자유도를 가진 테슬라의 손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두 로봇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테슬라는 위 로봇에서 사람들에게 음료를 따르는 장면도 시원할 정도로 사람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따라하지만 언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받는 것 같고 앞으로 언론의 평가가 바뀌게 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테슬라 소식을 보게 된다면 사격선수인 김예지 선수가 테슬라 엠베서더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은 해외에서도 한국의 올림픽 선수가 테슬라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되었다며 신기하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예지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서 테슬라가 한국 올림픽 사격선수인 김예지 선수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영입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 김예지 선수는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테슬라와 함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테슬라와 함께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십을 맺은 에이전시는 이번 협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스포츠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전까지 직접 광고를 집행하는 대신 연구개발에 돈을 투자해 왔었는데 이런 테슬라가 갑자기 이런 신기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김예지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가보게 된다면 현재 팔로워가 12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김예지 선수를 팔로워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앞으로 테슬라의 홍보대사로서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건 투르키의 반응인데요. 이 투르키에서는 이제 누가 테슬라의 투르키의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는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투르키의 올림픽 사격선수인 유스프 디케치가 올림픽에서 김예지 선수만큼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홍보대사는 바로 이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이 게시물이 매우 좋은 생각이로 답변까지 했으니 아마도 투르키에서도 홍보대사 선정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소식으로 넘어가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560억 달러의 임금 패키지가 연말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현재 캐설링 맥코믹 델러웨어 주의 대법원장은 목요일에 일론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와 관련된 정보를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해 현재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맥코믹 판사는 지난 1월 이 거액의 보상금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 주주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을 반대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성과급은 2018년 테슬라 급여 패키지 내에서 다양한 단계를 걸쳐서 설정이 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제시한 목표를 다 달성해 이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맥코믹 판사는 일론 머스크에게 지불되는 임금 패키지를 거부했으며 이는 테슬라의 주주와 일론 머스크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2024년 1월 급여 패키지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진 이후 테슬라의 주주들은 다시 한번 급여 패키지에 대해 투표를 했고요.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두 번째로 56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데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판사 맥코믹은 다시 한번 이 돈을 일론 머스크에게 지급할지 말지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주주들이 두 번이나 찬성한 것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 명분이 없는 상태이고 또 머스크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법적 비용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주주 측의 변호사의 요청도 같이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 두 달 정도 남은 시간 안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주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머스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투표를 한 만큼 맥코믹 판사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 맥코믹 판사의 판결은 현재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11월 5일에 있을 선거 결과와도 매우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이기게 될지 해리스가 이기게 될지에 따라서 그 판단 역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테슬라 AI의 X 공식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게 된다면 테슬라는 이번 주말 일부 고객에게 FSD 버전 13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AI 소프트웨어 담당 부사장인 아숑 일루스와미는 곧 출시될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 13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테슬라가 달성하려는 목표에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테슬라의 AI팀은 버전 13 시리즈에서 무감독 FSD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 버전 13이 테슬라가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무감독 자율주행이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FSD 버전 13은 앞으로 하드웨어 4.0에서만 작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하드웨어 3.0에서도 최근 FSD가 작동할 수 있었지만 FSD 13부터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과연 이전 하드웨어에서도 버전 13을 돌릴 수는 있을지 테슬라의 결정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의 FSD가 거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고 말하며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는 무감독 FSD를 이번 주말 약속대로 출시할지 기대가 되며 일론 머스크가 설명하는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thing that's happened over time with respect to Tesla Autopilot is that the neural nets have gradually absorbed more and more software. And in the limit, of course, you could simply take the videos as seen by the car and compare those to the steering inputs from the steering wheel and pedals, which are very simple inputs. And in principle, you could train with nothing in between, because that's what humans are doing with the biological neural net. You could train based on video and and what trains the video is the moving of the steering wheel and the pedals with no other software in between. We're not there yet, but it's gradually going in that direction.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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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하는 발표를 해 오스틴과 아틀란타의 우버의 서비스와 웨이모의 서비스를 더 확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버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정적이고 오히려 웨이모의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하니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것 같고 이전부터 계속 루머로 나오고 있는 테슬라와 우버가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가게 된다면 우버와 테슬라의 협업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버에서는 현금을 테슬라에서는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알리고 있고 새로운 모델3 또는 모델Y의 차량을 구매하는 자격을 갖춘 우버의 드라이버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 테슬라의 크레딧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100번의 차량을 운행한 후 우버에서는 현금 1000달러를 주겠다고 해 총 20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가 주는 1000달러의 크레딧은 슈퍼차저의 이용과 또 테슬라의 신차를 살 때 현금처럼 쓸 수 있고 테슬라 수리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크레딧 1000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을 구매해야만 하고 2025년 2월 15일까지 100번의 차량 서비스를 완료하면 우버로부터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 4분기에 조금이라도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왜 우버는 현금을 주는 것이고 테슬라는 크레딧 1000달러를 줄까 이 점이 궁금해지는데 테슬라가 크레딧을 주는 이유는 우버 드라이버가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셋업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테슬라의 FSD고요 현재 월 구독료를 내면 테슬라의 FSD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번 주말 버전 13에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 말이 된다면 테슬라의 FSD 버전 13.3에 일반 공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버의 운전자들이 테슬라가 주는 크레딧 1000달러를 가지고 테슬라의 FSD를 구독하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며 결국 크레딧 1000달러는 FSD의 월 구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테슬라에서는 우버의 앱과 테슬라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우버 드라이버가 최대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또 휴대폰에서 차량 서비스 요청을 수력한다면 어디서 픽업할지 하차할지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테슬라 화면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 많은 정보를 모으기에도 이런 우버와의 협업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테슬라와 우버는 전기차 구매에만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관계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테슬라가 2025년 FSD를 완성하게 된다면 우버 역시 테슬라의 차량을 구매해서 로보택시 사업자로도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테슬라와 우버가 로보택시에 대한 파트너 관계를 여기서 멈추게 될지 아니면 더 확장하게 될지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